네팔자에 남자가 있냐고? 네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네팔자에 남자는 있어 있는데 그 고집 좀 좀만 내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좀 나눠주고 살 생각을 해 내 거라고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나눠줄 생각을 해 그럼 남자 들어와 근데 만나는 남자한테 제가 다 많은 걸 해줬거든요 만나는 남자가 엄마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드신 분이거든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를 본인 자체가 차단을 하고 막는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런 성향이 생겼어요 그런 성향이 생긴 게 아니라 팔자가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어려서도 남자를 좋아했었거든요 남자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엄마 마음이고 남자 좋아한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엄마는 누가 다가와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뭔가를 잘해주려 하면 거꾸로 생각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바라는 게 있나 왜 그래지? 하면서 거리를 둔단 말이야 그러신 분이었고 누가 사랑을 주면 그래서 가까워져서 만났어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 받는 만큼 줘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야 그런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받기만 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고 내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상은 있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쳐다 담보고 누가 와서 억만큼을 갖다 줘도 돌아서 가는 게 그런데 뭘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것만 버리면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버리고 그것만 깨고 나오면 남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같이 살았던 분 자체도 자체도 그렇고 누구하고 맞춰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야 그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 기복이 감정의 기복도 그렇고 내 삶의 패턴 자체가 너무 들숭아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떠났다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떠난 거야 그 사람도 잘못이 있었으니까 떠났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그 기복을 좀 줄이란 말이야 좀 누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깎아 나갈 줄 알아야 돼 아셨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이쁘게 살 수가 있어 아셨지? 네 또 궁금한 거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이 62년생 봄띠가 어떤 오빠가 있는데 저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랑 사귀면 저의 남편감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언제 지금 몇 살 정도에 만나요? 그 연자는 올해도 들어와 올해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는 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님이 좀 문을 열어야 돼 열고 내가 갖고 있는 틀을 좀 깨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셨어? 그러니까 그 틀을 깨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좀 내가도 다가갈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다가오기만 바래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셨어? 제가 54살인데요 저의 대훈은 언제쯤 올까요? 몇 살 정도에 대훈 들어오면 뭐 하시려고? 제가 원래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사범대를 나와서 학원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거든요 그거는 2년 전에 시작하셨어야 돼 2년 전에 시작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기회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깨져나가고 사람들한테 밀려서 우리 기준님이 마음을 못 잡고 왔다 소리가 있어 응? 그러고 지금까지 왔다 소리가 있는데 기회는 어 올해 올해 기회는 들어온다 올해 기회는 들어오니까 그 기회 잘 잡으셔 잘 잡으시고 올해 그 기회 잘 잡으셔 하고 우리 대훈이 들어와도 우리 기준님은 이게 대훈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잖아 잘 몰라요 근데 뭘 대훈을 바라고 있어 어? 그냥 이거 보니까 내 팔자가 내 팔자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이렇게 주면 이게 뭐지? 하고 연구를 해서 아 이거는 미스트구나 이렇게 뿌리는 거구나 내가 뿌려보고 좋아야 미스트라고 내가 결론을 내는 사람이거든 그래다 보니 새로운 걸 접하기가 되게 힘드신 분이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드신 분이야 우리 집에 전보러 온 것 자체도 참 용하신 분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는 양반이 전보러 왔다 하면 내가 해주는 얘기는 그냥 시간 때우러 왔구나 이거 밖에 없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그거는 아니고요 언니가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언니가 하면 혹시 제가 언니의 조력자로서 서로 윈윈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서로의 합이 언니하고 서로의 합? 네 언니의 합? 둘은 합은 들기는 해 들기는 한데 언니가 좀 많이 고달플 거야 아 저 때문에요? 어 어느 집안이든지 동생 때문에 위에서 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게 많기는 해 하지만 거꾸로 되는 집도 많아 거꾸로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둘을 놓고 본다 하면 둘을 놓고 본다 하면 언니가 포기하고 언니가 양보해 주는 게 많아야 돼 저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언니로서는 좀 고달플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성공한다 합은 맞아 합은 맞아 합은 맞아 근데 기준님이 더 많고 언니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많아 제가 좀 마음을 비워야겠구나 많이 서포트해 주고 많이 비워야 돼 저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 건강 괜찮아요 건강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아직 건강 걱정할 나이 아니야 아 예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건강이라면 정말 꼼꼼히 잘 챙기고 가시는 분이라 괜찮아 뭐 웬만한 의사만큼 지식 박식하잖아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잘 맞을 거야 그리고 건강도 그만큼 또 내가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은 괜찮으셔 그리고 집안도 집안으로 보자 해도 뭐 어디가 안 좋아서 크게 내력으로써 뭐 잘못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건강은 크게 걱정 안 하셔 또 올해 4주는 돼지들 괜찮나요? 7일 년 돼지들은? 뭐 돼지띠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전부 다 좋고 안 좋고 이게 아니야 저는 우리 기준님 하나를 놓고 보고 신점을 보기 때문에 뭐 돼지띠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렇고 나 그거 볼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 흔히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삼재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하나만 여쭤볼게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야 아 올해요? 나가는 삼재야 올해가 그러면 그 양반들은 다 잘못돼야 돼 다 힘들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잘되는 사람은 잘돼 통계학상 통계학상 그러면 그 통계를 따질 것 같으면 철학관을 갔어야지 아 그렇죠 명략을 보러 갔어야지 왜 점치 위와서 철학을 따지고 있지? 제가 못 할 줄 몰라요 아냐 아냐 그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내가 새로운 걸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그만큼 온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좋다는 얘기겠지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아셨지? 하고 그 대신에 뭔가를 결정을 내릴 때 언니하고 좀 상의 좀 해 아 네 네 혼자만은 독단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마 그 하나 때문에 가슴에 원질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혼자 그거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는 마셔 아셨지? 그리고 돼지 띠를 본다 하면 아까 철학 물어보시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돼지 띠를 보자면 올해 돼지 띠하고는 원질살이 들기 때문에 좋은 해오녀는 아니야 아셨어?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좋으신 거야 그러면 철학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 아셨지? 또 궁금한 거 없습니다 네